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할 때 제가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를 모아 왔습니다 패키지, 캐릭터, 리플레이, 전단지, 로고 이런 걸 만들 때마다 사람들마다 사용하는 툴이랑 기능이랑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사용 안 해본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업무를 하면서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던 기능들이 대부분이에요 작업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축키들만 한번 쭉 봐볼게요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기능도 있구나 이 정도로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작업을 하다가 그런 기능도 있었는데 여기서 사용하면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때 그 기능이 있었지 하고 검색을 해가지고 그 기능을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필요하지도 않는데 이거를 막 하려고 하면 적용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영상에서는 아 이런 기능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전에 올렸던 일러스트레이터로 제작하는 영상들을 볼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걸 모아놨기 때문에 사람마다 중요도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참고로 저는 한국어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R 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포토샵에서도 많이 쓰고 프리미어에서도 많이 쓰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많이 쓰고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 중에 하나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축키인데 왜냐하면 스마트 가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거든요 컨트롤 R 을 누르면서 실행하고 해제하고 이렇게 작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눈꿈자가 생겨요 이 눈꿈자가 생기는 걸 마우스를 가져가셔가지고 이렇게 끌어당겨 주시면 스마트 가이드를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왼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끌어오면 스마트 가이드를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 가이드를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눈꿈자에서 제가 또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단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스티커 작업도 많이 하고 인쇄물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로 밀리미터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뭐 웹상으로 사용하는 이미지를 제작을 할 때는 픽셀로도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 눈꿈자에서 내가 원하는 단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가이드를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스마트 가이드도 여러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 컨트롤하고 세미콜론을 누르게 되면은 스마트 가이드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 가이드가 있는데 보이지 않도록 껐다가 켰다가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패키지나 스티커 같은 거를 제작할 때 스마트 가이드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 스마트 가이드가 없는 정말 인쇄물 그대로의 이미지를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컨트롤을 세미콜론을 눌러주면은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스마트 가이드랑 오브젝트랑 같이 겹쳐지는 경우에는 같이 드래그를 할 때 스마트 가이드도 같이 선택이 되거든요 나는 이 글씨만 움직이고 싶은데 스마트 가이드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 가이드를 움직이지 않게 잠금을 걸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알트, 세미콜론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잠금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만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일러스트레이터를 처음 사용을 할 때 이 도구 상자가 다 다르게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으로 제공을 해주는 툴이 있는데 윈도우에 가셔서 작업 영역에 가셔서 필수 클래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일단 기본적인 세팅 도구가 설정됩니다 그래서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추가로 더 필요한 게 있으면은 윈도우에 가셔가지고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설정 창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을 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도구 창은 모아 놓거든요 그 중에서 이 정렬이랑 얼라인이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패스파인더, 그 다음 횟 이건 스트로크 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영문판은 그 다음에 문자 이렇게 4개는 진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4개는 저는 이렇게 모아 놨어요 패스파인더, 문자, 회액, 설정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꺼내 놨고요 그 다음 레이어는 포토샵에서는 레이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레이어를 많이 사용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레이어의 특징을 보면은 패키지 도면 같은 거를 업체 쪽에서 받았을 경우에 그 도면을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 위에 내 디자인만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레이어를 사용을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레이어를 추가할 때마다 이렇게 설정 창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파랑색이 제일 기본 설정 창이고요 그래서 이 파랑 색깔 레이어에서 제작을 할 때는 다 이렇게 파랑 색깔 테두리로 설정이 됩니다 연두 색깔 레이어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랑 이런 글 같은 게 다 연두색 외곽 라인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 레이어 색깔을 보고서 내가 이 레이어를 어디에서 만들었나 이거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파랑 색깔에 업체 쪽으로 받은 도면이 있다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잠금을 걸어줍니다 이 눈 앞에 네모 칸을 눌러주면 잠금이 걸리거든요 이 아래 거는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수정되지 않길 원하는 이미지들을 넣어주고 하고 싶은 패키지 디자인은 이 빨강 색깔 레이어에 넣어 주시면은 이제 내 디자인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할 때 저는 이 레이어를 사용을 했고 특별하게 사용을 했던 기억은 거의 없는 거 같아요 레이어는 주로 사용을 잘 하지는 않지만 지금 요렇게 패키지 같은 거 작업을 하실 때 다른 업체 쪽에서 작업을 했던 걸 받으실 때는 잠금을 걸어주는 기능을 사용을 해주면 좋을 거 같아요 Shift-O 이 기능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패키지처럼 다양한 사이즈가 있는 그런 제품을 제작을 할 때는 이 아트보드 사이즈 설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지금 여기도 공간이 이렇게 좁다고 느껴지잖아요 이 공간을 넓히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Shift-O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대지로 바뀌게 되거든요 여기 점점점점 이런 점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사이즈를 늘리거나 줄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단축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 거 같아요 많이 사용을 하는 거는 방향키예요 요거는 로고를 만들던지 아니면은 뭐 패키지를 만들던지 그냥 일러스트레이터나 뭐 이런 모든 행동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기능이라서 알아두면 좋을 거 같아요 방향키로 한 번 누를 때마다 1 픽셀씩 이동이 되는데 요게 너무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Shift를 누른 채로 방향키를 눌러주면은 10 픽셀씩 이동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같은 위치에 복사를 했다든지 같은 위치에 어떤 걸 만들어야 될 때 겹쳐져 있으면 잘 구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옆으로 빼놨다가 다시 원래대로 이동시켜 줄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그냥 이렇게 이동을 시켰다가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려면 힘들거든요? 방향키를 이용해서 한 번만 이동시켜 줬다가 다시 방향키를 이동해서 되돌아가주면은 원래 위치 그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방향키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도 정말 제가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 중에 하나인데 아마 제가 올려놓은 영상을 보시면은 Ctrl-C, Ctrl-F를 눌러서 제작을 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거는 오늘도 진짜 몇 번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짜 많이 사용을 하는 단축키니까 이거는 진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Ctrl-V보다는 Ctrl-F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같은 위치에 복사를 해주면 진짜 편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한번 해볼게요 Ctrl-C, Ctrl-F를 하면은 같은 위치에 지금 복사가 된 거예요 한번 색깔을 바꿔볼게요 파랑 색깔로 바꿔볼게요 자 아까 전에 배웠던 방향키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Shift-F를 누른 채로 방향키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같은 위치에 두 개가 겹쳐 있으니까 같이 복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Shift-F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같은 위치에 복사가 되었구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리고 싶을 때는 Ctrl-Z를 누르던지 아니면 다시 Shift-F를 누르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원래대로 되돌아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의 로고 같은 거 제작할 때도 Ctrl-C, Ctrl-F를 이용해서 많이 제작을 하니까 요거는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Alt-DRAG 요거는 진짜 기본적인 그런 건데 Alt-DRAG는 아마 다 아실 텐데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별을 한번 복사를 해 볼게요 여기서 Alt키를 누르고 이 오브젝트를 이동시키면 똑같은 오브젝트가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같은 위치에는 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같은 위치에는 복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럴 땐 Ctrl-C, Ctrl-F를 눌러서 같은 위치에 복사를 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Ctrl-D 기능인데 이것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을 할 때 패턴이나 반복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알아두면은 좋은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한글 품질 표시 같은 거나 아니면은 똑같이 칸을 나눠줘야 될 때 그럴 때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네모를 하나 그려볼게요 그리고 선으로 바꿔줄게요 여러분이 선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선을 좀 두껍게 해주겠습니다 색깔은 다른 색깔로 바꿔볼게요 연두색 자 여기에서 한번 복제를 해볼게요 하나가 복제됐죠? 자 그 다음에 바로 Ctrl-D를 눌러주면은 똑같은 오브젝트가 복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내가 방금 전에 복사한 그 형태 그대로밖에 복제가 안 돼요 간격을 좀 띄워서 복제를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띄워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요정도 띄우겠다 이렇게 띄워놨죠 그러면 계속 이 형태로만 복제가 되는 거예요 Ctrl-D를 눌러 볼게요 Ctrl-D, Ctrl-D 일정한 설정을 가지고 계속 복제가 되는 거예요 패턴 같은 거 만들 때 진짜 편하거든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패턴을 만들어 볼게요 하나를 복제를 해주고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Ctrl-D를 눌러 줄게요 이렇게 무한으로 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겠죠 자 이 원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형도 한번 해볼게요 원 하나를 복사를 해줄게요 Ctrl-D를 눌러서 쭉 복사해 줍니다 자 그 다음 한 줄을 더 복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 줄을 복사를 했는데 방금 내가 선택한 모든 오브젝트가 그대로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Ctrl-D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땡땡이 문양도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하나하나 맞춰서 제작을 하려고 하면 힘들겠죠 그래서 Ctrl-D를 이용해 가지고 패턴 같은 거 제작할 때는 이렇게 제작을 해주면 편하게 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진짜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진짜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Ctrl-Shift-과로를 눌러 주는 거예요 이 괄호는 왼쪽으로 되어 있는 괄호를 눌러주면 뒤로 가지고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괄호를 누르면 앞으로 가죠 그런데 Shift를 누르면 맨 뒤 아니면 맨 앞 이렇게 두 개의 설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진짜 많이 쓰는 기능이라서 알아두면 진짜 편하거든요 진짜 이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여기에 샘플 만들어 놓은 걸 한번 사용해 볼게요 사각형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 오브젝트를 만들었죠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위치는 같은데 레이어의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Ctrl-과로를 눌러 볼게요 한번 누르니까 오브젝트가 하나 뒤로 갔죠 이렇게 누를 때마다 계속 줄어듭니다 맨 뒤로 가졌어요 다시 반대로 하나씩 앞으로 옮겨 볼게요 이렇게 누를 때마다 내가 원하는 순서로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 파란 색깔 오브젝트를 바탕으로 깔고 싶다 맨 뒤로 보내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나씩 다 누르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온 기능이 Ctrl-Shift-과로를 눌러서 한번에 뒤로 보내기 아니면 한번에 앞으로 보내기 이거는 진짜 이모티콘, 스티커, 패키지 뭐 어떤 걸 만들어도 진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시면 진짜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댓글로 문의를 해주셨어요 오브젝트를 이렇게 모두 다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나는 별만 빼고 싶다 어떻게 별만 뺄 수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넣어놨습니다 드래그를 했는데 나는 별은 빼고 선택을 하고 싶다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전체적으로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 네모 칸 안에 이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면 선택이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드래그를 했는데 이 원형까지 가지 못한다면 원형은 선택이 안 돼요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나는 별은 필요가 없어 별 빼고 싶어 하시는 경우에는 Shift-키를 누르고 내가 빼고 싶은 거 별 그리고 여기도 별 이렇게 눌러주면 별은 빼고 선택이 됩니다 반대로 별이 빠졌었죠 근데 나는 별을 추가하고 싶어 나는 별도 같이 움직이고 싶어 하시는 경우에는 다시 Shift-키를 누른 상태로 빠져있던 오브젝트를 클릭해주면 추가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다 같이 움직이게 되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한테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추가로 넣어놨어요 이거는 Ctrl-G라고 그루핑을 하는 기능인데 저는 포토샵에서도 그루핑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일러스트레이터는 인쇄물이라든지 패키지, 로고 이런 거 작업을 할 때도 분류별로 그루핑을 해놓으면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루핑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거에 단축키는 Ctrl-G를 누르면 그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개별로 이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같이 이동하고 싶을 때는 항상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모두 선택이 된 다음에 이동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루핑을 안 했을 때 특히 패키지 같은 거 제작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겹쳐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드래그를 한다고 했는데 빼먹은 거죠 난 이렇게 해서 드래그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원형이 드래그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오브젝트가 하나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 패키지의 설명 내용이었다 이러면 인쇄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수백 장의 인쇄물을 다시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루핑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방금처럼 나는 원까지 다 드래그해서 이동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원은 빠져 있었던 거죠 정말 무섭지 않나요? 자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루핑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아무데나 눌러도 이 그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않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별 모양을 수정을 하고 싶은데 그룹을 또 풀어가지고 이것만 사용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또 귀찮잖아요 또 그루핑도 다시 해야 되고 그룹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그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주면 그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왼쪽에 이 그룹을 보면은 그룹 안으로 들어와져 있어요 이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 그룹 안에서는 개별적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별을 수정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는 똥글똥글한 별로 만들어야겠어 하고 이 별만 수정을 해 줄게요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신 다음에 다시 그룹 밖으로 나가려면 이 흰 바탕을 더블 클릭해주면 그룹 밖으로 나가집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룹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이 글씨들이 약간 흐리멍텅해지잖아요 내 그룹 안에 들어와 있는 이미지만 선명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색깔이 흐릿해져요 다시 밖을 더블 클릭을 해주면 다시 모든 게 선명해지죠 이건 그룹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것도 많이 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컨트롤을 누르고 숫자 7을 누르면은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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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사용을 하는 기능이라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클리핑 마스크가 패턴이랑 이런 거를 패키지 같은 면에다가 입혀줄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클리핑 마스크의 사용 방법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패턴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넣고자 하는 패턴이 오브 오젝트 뒷면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별모양 패턴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사선으로 만드는 패턴 한번 해볼게요 아까 컨트롤 D 를 배웠으니까 복사를 해볼게요 이렇게 줄무늬 패턴을 만들어 줬고 컨트롤 G 를 눌러서 그루핑을 해줄게요 이렇게 오브젝트가 많아졌을 때 그루핑을 해주면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줄무늬를 이 별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패턴으로 자 별을 가져옵니다 이 별 모양이 뒤쪽에 있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패턴이 뒷면으로 가야 돼요 우리 아까 배웠던 단축키를 이용해서 별을 맨 앞으로 당겨줄게요 컨트롤 쉬프트 괄호 이럴 때 이 단축키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편하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어떻게 어떤 순서로 만들었던지 상관없이 단축키를 이용해서 맨 뒤로 맨 앞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7 을 눌러 줄게요 패턴이 내가 넣고 싶었던 별 모양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졌죠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형태로만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사라진 게 아니라 실제로 있기는 있는데 물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마스크를 씌워 준 거예요 나는 이게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각도를 좀 이렇게 돌려줬으면 좋겠다 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이렇게 각도를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색깔도 나는 주황 색깔로 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에는 주황 색깔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는 아까 있던 그 패턴에 무슨 손상을 주는 게 아니어서 언제든지 어떤 형태로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별도 마찬가지예요 이 별도 더블클릭을 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별 모양이 있다는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별이 숨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 별을 옮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는 이거는 초록별이에요 나는 초록별이 끝에만 보였으면 좋겠어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해도 아무런 손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도 진짜 많이 사용을 하는 기능 중에 하나라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넣고 싶은 패턴이 뒷면에 있어야 되고 내가 넣고 싶은 형태는 앞면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모두 다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컨트롤 7을 누르면 이렇게 설정이 바뀌게 돼요 이 기능도 진짜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라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모양을 누끼를 한번 따 볼게요 펜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누끼를 따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누끼를 따다 보면은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뒤에 오브젝트를 그런데 이게 움직이게 되면은 내가 원래 따던 위치랑도 달라지고 그 형태랑도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브젝트를 움직이지 않도록 그 자리에 잠금을 걸어주는 기능인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지 않게 컨트롤 2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무리 여기를 선택을 하려고 해도 선택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러면 이제 편하게 여기에 펜툴을 이용해서 모양을 그대로 따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 땄다 난 이제 이 오브젝트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다시 잠금을 해제를 해줘야 되는데 컨트롤 알트 숫자 2를 누르면 잠금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저기 움직일 수 있는 오브젝트가 돼요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라서 알아두시면 진짜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쉬프트 5를 누르면 아웃라인이 되거든요 이게 인쇄를 할 때 진짜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여 가지고 이거는 뭐 인쇄물을 한다 아니면은 누군가한테 데이터를 보낸다 하실 때는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작업한 폰트를 상대방이 안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결과물을 보내든 뭐 교수님한테 결과물을 보내든 누구한테 보내든 이 글자를 깨줘야 돼요 그런데 원본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따로 그래야 나중에 글자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아웃라인을 하는 순간 더 이상 같은 폰트로 글자 수정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원본은 항상 따로 저장을 해 두고 글자 깨기를 한 이미지는 따로 저장을 해서 보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회사 데이터 같은 거를 저장을 할 때 원본 따로 가지고 있고 인쇄용으로 전송을 하는 아웃라인을 한 이미지를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언제든 간편하게 내용을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두 개로 나눠서 저장을 해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폰트로 봤을 때는 똑같이 생겼는데 드래그를 해보면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거는 수정을 할 수 있게 아래에 텍스트 라인이 들어가져 있거든요 반대로 이 아래쪽은 글씨의 외곽을 따라서 패스가 설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인이 된 글씨는 무슨 폰트로 썼는지도 알기 어렵고 사이즈가 어떤 건지도 알기 어렵고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 할 때도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원본은 따로 저장을 해 두고 아웃라인 한 거는 인쇄소에 보낼 때 사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을 할 때 꼭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어서 넣어봤습니다 자 이거는 윤곽선 만들기인데 일러스트레이터에 보면은 선이랑 면이 존재하잖아요 이 오브젝트를 눌러보면은 색깔은 초록색 선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설정 값에도 똑같이 되어 있죠 나는 선은 필요 없다 나는 다 면으로만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 이 선을 면으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게 윤곽선 오브젝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패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윤곽선을 눌러주면은 선으로 작업이 되어 있는 게 다 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기능이 왜 필요해?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작업을 하다보면은 이 기능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셨으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선으로 되어 있을 때는 하나의 오브젝트로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걸 한번 복사를 해 볼게요 오브젝트를 눌러주고 패스를 눌러주고 윤곽선을 눌러줄게요 그리고 그룹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 해제를 해줍니다 이동을 시켜 볼게요 이렇게 선과 면이 따로 분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위에서는 이 검정 색깔이 선이었는데 윤곽선을 해줬기 때문에 이것도 면으로 바뀌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러스트레이터, 캐릭터 같은 거 작업을 할 때도 이 기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컬러링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기능인데 Shift-B를 누르게 되면은 물방울 브러쉬로 바뀌게 됩니다 색깔을 한번 정해 볼게요 저는 주황 색깔로 해 볼게요 하트를 그려 볼게요 하트를 그려줬는데 저는 이 하트가 안쪽에도 색깔이 칠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물방울 브러쉬 툴로 그렸을 때는 이렇게 선으로만 칠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칠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칠하게 되면은 이런 빈틈도 생기고 칠하는 게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이 오브젝트 안쪽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 하얀 색깔이 거기를 우리는 색을 칠해주고 싶은 거니까 그 안쪽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패스가 살아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패스들이 들어가져 있죠 이 중에서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것도 상관없고 여기 있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을 해주시고 딜리트, 딜리트, 딜리트를 두 번만 눌러주면 안쪽이 색깔이 꽉 차 들어갑니다 이렇게 색깔이 있는 오브젝트를 한 번에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캐릭터 같은 거 작업을 할 때 색깔을 칠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옷을 입고 있으면 옷 색깔을 칠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색칠을 할 때가 있는데 이 물방울 브러쉬를 이용해서 원하는 영역을 잡아주고 안쪽은 딜리트로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로고 같은 거 만들 때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넣어봤습니다 일단 이 별 자체는 별을 그려주면 하나의 오브젝트예요 완벽하게 빈틈이 없는 오브젝트인데 이 중에서 나는 여기를 분리를 해주고 싶다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경우가 왜 필요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열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열어주는 방법은 오브젝트를 내가 열어주고 싶은 부분에 직접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하고 내가 열어주고 싶은 꼭지점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 위에 보면 가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딱 봐도 뭔가 잘릴 것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눌러주면 끝에가 끊겼죠? 여기 뾰족한 부분이 사라졌어요 자 이렇게 이동을 시켜 볼게요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열려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상태로 다시 이어주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패스 툴을 이용해서 다시 여기 한번 클릭 여기 한번 클릭 이렇게 해주셔도 닫을 수가 있고 아니면 Ctrl-J를 눌러도 처음과 끝이 이어지면서 오브젝트가 닫히게 됩니다 Ctrl-J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마감 처리가 돼요 또 다른 방법은 이 두 개의 꼭지점을 모두 다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가위 옆에 연결이 되는 듯한 아이콘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눌러주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됩니다 처음 끝나는 점과 시작하는 점을 두 개 다 선택을 해주시고 연결하기를 눌러주시면 연결이 돼요 이것도 가끔 사용하거든요 가끔 사용하는데 이 기능이 꼭 필요할 때가 있어서 제가 이것도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테두리 상자 재설정도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이거를 설정값을 바꾸고 싶을 때가 생기거든요 별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 별이 보면은 사각형 안에 딱 들어가져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별의 각도를 살짝 돌리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 이렇게 각도를 돌려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렸는데 이 테두리 상자도 같이 회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언젠가 필요해질 때가 있어요 끝과 끝을 맞춰야 될 때라든지 그런 기능이 필요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테두리 상자 재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오브젝트 눌러주시고 변형 눌러주시고 테두리 상자 재설정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테두리 상자가 다시 설정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교를 해볼게요 테두리 상자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걸 누르게 되면 각도가 들어가지 않은 정사각형으로 테두리 상자가 재설정됩니다 망으로 둘러싸기도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 가끔 필요해질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과자봉투에 글자가 라운드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샘플 같은 거 제작을 할 때 라운드를 넣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포토샵의 경우는 컨트롤 T를 누르면 자유변형이 가능한데 일러스트레이터는 그게 조금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망 둘러싸기 기능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 글씨가 있죠 이 글씨를 오브젝트 눌러주시고 둘러싸기 왜곡을 가셔가지고 망으로 만들기를 눌러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망을 몇 개를 만들거냐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데 저는 그냥 3개 3개로 할게요 이거는 뭐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라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글씨에 곡선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요런 느낌 자 요렇게 이 글씨에 곡선 같은 거를 제작을 할 때 편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곡선을 만들어줄 수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곡선에 맞춰가지고 이 글씨를 둘러 놓은 듯한 느낌으로 제작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많이 사용을 하는 기능이거든요 특히 스티커 같은 거 제작을 할 때 저는 이거를 진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별을 봐 볼게요 이 겉에 흰 색깔 테두리를 남기고 싶다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스티커 작업을 하거나 패키지 작업을 할 때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런 원형 같은 거 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렇게 줄여주면은 일정한 둘레로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별도 마찬가지예요 이 별도 하나 복사해서 해볼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정한 테두리가 남게 되죠 문제는 요런 좌우 대칭이 다 똑같은 도형이 아니라 스티커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스티커가 다 별만 있고 동그라미만 있고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이 되는 스티커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된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것도 한번 줄여 볼게요 Ctrl-C, Ctrl-F를 눌러서 같은 위치에 복사를 해주시고 자 줄여 보겠습니다 색깔도 바꿔 볼게요 아까 별 모양이랑 동그라미 모양이랑은 다르죠 왜냐면 곡선도 많고 각진 부분도 많기 때문에 요렇게 줄여 주게 되면은 요렇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여기는 또 넓어졌죠 여긴 좁아지고 요렇게 균일하게 이 오브젝트의 테두리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가 문제인 거예요 요런 스티커 모양을 제작을 하실 때는 요렇게 줄이면 안 돼요 딱 봐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렇게 해주면 안 됩니다 자 요렇게 형태가 만들어져야 똑바로 된 스티커가 되겠죠 요걸 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오브젝트 패스 이동으로 갈게요 그러면 패스 이동 설정 창이 뜹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미리 보기를 체크를 해주시고 원래는 요런 이미지 였는데 요렇게 테두리를 만들어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브젝트가 이렇게 늘어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요것도 색깔을 바꿔 볼게요 자 이렇게 연두 색깔 테두리가 일정하게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을 넣어주면 되겠죠 빨강 색깔로 넣어 볼게요 요런 식으로 이미지를 커팅 할 수 있게 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근감 격자 도구라는 게 있는데 이 포토샵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내가 뭘 눌렀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저런 이상한 도형이 뜰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끌려고 해도 저게 꺼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의도를 가지고 저걸 연 게 아니기 때문에 뭘 눌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거는 쉬프트 P를 누르면 저게 켜지거든요 그래서 요 원근감 격자 도구를 눌러주면은 여기에 이런 동그라미 마크가 생기거든요 지금 실행이 된 상황이고 나는 이거를 끄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 설정창 값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여기 X를 눌러주시면 이 이상한 네모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추가로 넣어놨습니다 이것도 인쇄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Ctrl, Alt, P를 눌러주면은 문서 설정 창이 떠요 그 중에서 제가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는 도련이라는 기능인데 인쇄를 할 때 예를 들어 전단지나 브러쉬와 같은 인쇄물을 만들 때 저렇게 도련을 한 5mm 아니면 3mm 설정을 해주면 넘어가게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인쇄물은 그래서 그 정도 여백을 잡아줄 수 있도록 도련을 설정을 해서 편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알고만 계셔도 나중에 언젠가 필요해질 때 아 그런 기능이 있었지? 이렇게 하면서 검색을 해보면 되거든요 패키지 같은 거 제작을 할 때 인쇄물 어떻게 뽑는지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도 항상 패키지나 스티커나 인쇄물 같은 거 제작을 할 때는 실제 사이즈로 미리 샘플을 뽑아보고 사이즈나 오타나 이런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실제 자료를 넘깁니다 그래서 이거 설정을 할 때 인쇄로 들어가시면 비율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A4 용지에 맞춰가지고 내용을 다 비율을 조절을 해서 작게 만들어가지고 뽑아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실제 사이즈를 보고 싶은 거니까 비율 조정을 안함을 선택을 해주시고 인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선택한 사이즈 그대로 인쇄를 할 수가 있어요 일러스트 작업을 할 때 내가 프로크리에이트로 그렸던 이미지를 벡터화 작업을 할 때 그 이미지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놓을 때가 있거든요 이미지를 불투명도를 조절하지 않고 이렇게 진한 상태로 작업을 하게 되면 내가 작업을 할 때 어디까지 그렸는지 이런 게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불투명도를 이렇게 낮춰 놓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까지 그렸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춰 놓고 컨트롤 숫자 2를 눌러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꽃을 하나 그려놨는데 이 그림을 하나 그리고 이 꽃을 라인 드로잉이랑 컬러링을 동시에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라인을 그려주면 이렇게 뾰족하게 제작이 됩니다 근데 저처럼 동글동글하게 제작을 하고 싶다 획에 가셔가지고 단면이랑 모퉁이를 두 번째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동글동글하게 처리가 돼요 저는 주로 동글동글하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두 개를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합니다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이게 컬러를 입히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라인을 먼저 그릴 건지 아니면 면을 먼저 그릴 건지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선을 먼저 그리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선을 하나 그려줬죠 같은 위치에 복사를 해줄게요 제가 같은 위치에 복사를 해놓으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살짝 삐껴놨습니다 같은 위치에 두 개를 복사를 해주시고 지금 선이었는데 이걸 면으로 바꿔줬죠 그러면 선이 얇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얇아진 게 아니라 면이 생겨가지고 윗면으로 올라와서 그렇거든요 한 칸 뒤로 단축키를 눌러가지고 색깔 면이 한 칸만 뒤로 가서 선이 다시 두꺼워 보일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항상 모든 작업이 끝나면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G를 눌러가지고 그루핑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막 이렇게 분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루핑을 꼭 해주세요 나는 면을 먼저 그리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면도 하나를 그려주고 컨트롤 C, 컨트롤 F를 눌러서 같은 위치에 복사를 해주세요 그 다음 오브젝트 하나를 선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아까보다 순서가 하나 줄었죠 그냥 자동으로 맨 뒤로 깔려지기 때문에 그냥 선으로만 변경을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는 그루핑을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패스로 그림의 형태를 따게 되면 이 곡선이 자연스럽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연필도구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형태를 눌러주면 여러 가지 도구가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서 매끄럽게 도구를 사용할게요 여기가 약간 각진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부드럽게 바꿔 볼게요 이 부분을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계속 해주시면 좀 깎여 나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가 자연스럽게 곡선이 될 수 있도록 수정이 됩니다 내가 패스 툴로 이 라인을 땄는데 너무 각지고 예뻐게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계속 컨트롤 Z를 눌러가지고 다시 만드시지 마시고 일단 형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매끄럽게 하기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부드럽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렬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기능인데 이게 필요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샘플 이미지였는데 제가 이 작업을 오늘 하면서 이 기능을 사용을 했는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 오브젝트를 이 끝에 이렇게 맞춰주고 싶거든요 오브젝트 두 개를 선택을 해주시고 내가 중심을 잡고 싶은 오브젝트 메인 기준점이 되는 오브젝트를 Alt 키를 누르면서 한 번 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 색깔 진한 라인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기준점이 되는 오브젝트가 된 거예요 오른쪽 마커를 눌러주면 오른쪽으로 이 기준이 된 오브젝트는 움직이지 않아요 이것만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바로 옮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 가이드도 되겠지만 저는 이 기능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능도 아 이런 기능이 있구나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필요할 때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 번 모아 봤는데 편하게 보시고 제가 올려놓은 영상을 보실 때도 아 이렇게 단축키를 사용을 했구나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제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많이 사용했던 기능이랑 단축키랑 사용 방법 같은 걸 모아놨으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천천히 쫓아